오~~~ 안녕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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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시만요 용의 연병장 죽은 용갈이? 용의 연병장 스읍 내가 저거 용을 잡았던 거같은데? 용, 저거 안 잡았을 걸요 저거 죽이지도 않았을 걸요? 운망님? 운망님? 님이 지금부터 어시를 해야합니다 내비게이션 팔도 당신이 내비게이션이 되어야합니다 여기에서 죽은 용갈이 근처? 잠시만 보자 그러면은 근데 스토리상으로 죽는건 알고 있는데 저는 뭐지? 그냥 귀찮아가지고 넘어가가지고 일단 용사냥꾼 갑주 있는데부터 갈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지 어? 이렇게 돌아서 가다보면 있겠지 아이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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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후아 그러니까 여긴가 어디지? 여기서는 열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 사다리를 올라간 적이 없는데 여기 올라간 적이 없는데 뭐지? 살짝 렉이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이런 아 그냥 얘네 어떻게 잡아요 이거? 그냥 여기서 때리면 되나? 어 단다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 죽어라 죽어 안 떨어지겠죠? 그래도 혹시 떨어질지 모르니까 조심하고 저기 운망님? 근데 저거 미미겸 욕 어디야? 저기? 쟤? 저기 하얀용? 저기 하얀용 쪽이야? 어디지? 응? 어느 쪽? 얘? 얘 회색 아니면 여기 하얀 쪽? 근데 한마리 죽이니까 다 죽네? 한마리 죽이니까 다 죽네? 지나가면 불손에 있는데 여기 아니에요? 그니까? 여기 말고 용손에 더 있나? 성벽 둘러보면 로스릭 상벽? 아니면은 야 거질말쟁이 있다 나무 앞에 떨어지라고 무너뜨려 둔 거? 일단 좀 더 둘러봅시다 애초에 여기 파밍도 안 해가지고 기사의 반지 나무 앞에 떨어지라고 무너뜨린 거 안녕 아 그럽니까 초고 매혹 안 가져왔다 매혹 써야 하는데 매혹을 안 가져왔네 쇠기 색상을 오오오오 비싸게 주네 지금 다 깨나서 먹으러가면 돼 야 태양간새? 오? 아..태양만새가 여기서 얻는거였구나 range의 연흉이 빠졌다 오오오 저건 어디야? 설마 짠엔! 여기였습니다! 내려가면 되나? 이제? 떨어져 버렸다 자 일단 내려갑시다 그럼 내려왔나? 내려왔나? 왔다 아, 여건 너무 느려 내려가는거 한나절이에요 한나절 어.... 어.... 됐다 맘에 꽂게 기타에 잡고 어? 여기가 아닌데? 내가 내가 올려온 곳은 이곳이 아닌데? 아..매옥을 가져올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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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플 여기있네? 하트플 여기있네? 여기 온김에 저거 매혹 가져갑시다 어.... 요거를 직접 됐어 은근히 이게 꿀이거든요? 매혹이 은근히 아니라 대놓고 꿀이거든요 여기? 이건거 같은데? 아니네 기도의 로그 아니고 뭐 뭐야? 저증땡이 야 숨겨진 길이 있다 오오오 오케이 오케이 딸기기사 하아 성스러운 꽃의 방패 야 비밀이 있다 응? 아까 기사 때려잡고 나갔던 분있죠? 어디를 말하는 친구들? 기사 때려잡았던데요? 여기 가도 돼? 어? 기발백 기부하는 곳에서 나갔방이야? 한참 까야지 않나? 잠시만요 그럴거면은 메달 기부하는 곳이 어디였지? 여기 아니고 보자 중위연병장 어디였지? 아니아니 여기가 아니라 용사냥꾼 쪽으로 가야 할 것 같긴 한데? 어? 잠시만 잠시만 아 솔직히 지금 길이 기억이 안나거든요? 나 길이 기억이 안나 용은 다 죽었고 용사 용사 락항아리 숙련자의 보석 장굴 기부하는 곳이 어디였지? 여기 아니고 잠시만요 길 좀 헤매보고 다시 길 좀 헤매보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뭐야 안먹혀? 먹힌건가 안먹힌건가 안먹힌건가? 얘네는 원래 안먹히나? 이쪽이었나? 이쪽 맞죠? 불쌍한놈 불쌍한놈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아닌거 같고 왼쪽 가보세요 어 초콜릿 크림님 어서오세요 왼쪽? 어디 기준으로 왼쪽에 있지? 여긴가? 음.. 아 아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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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큰일났다! 길을 잃었다! 빠밤빰! 빠밤빰! 어 잠시만 저기 해가지고 위쪽으로 가볼까? 아 이쪽... 이쪽... 보기는 해야하는데... 이건 열었던거고... 혹시 여긴가? 혹시 여긴가? 쉽지만 짜는 아니었습니다... 에휴... 일단 저기 태양... 메달 기부하는데 한번 다시 가볼게요... 대충 다시 기억날거 같애... 음... 대충 할거 같애... 가자가자... 직진? 어디에서!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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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님이랑 저랑 보내... 보이는 데가 달라요! 님이랑 나... 저랑... 어? 어? 이거 시간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달라요! 보이는게... 올라가지 말고 오른쪽? 어? 여기 있어... 응? 아 여기! 여기? 여기요? 여기요? 기다리자... 기다리자... 네... 여기서 낙하? 일단 얘 잡고 애기 큰 쩌게 탁 여고? 여고?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 여기 위치 좀 보자 여기 위치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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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위치가 일단 여고먹고 음 미믹을 잡기 위해서는 항상 주위에 주의를 기울이고 어 잠시만 왜 이래 이거 태기지 됐어 아 구했다 구했다 가자 가자 갑시다 칼트템 이걸로 때리면 덤지 많이 들어가요? 어 이걸 때리면 덤지 많이 들어가나? 일단 태양의 짓검 이걸 태양의 짓검으로 때려요? 아니면 이걸로 버프만? 이걸로 그냥 버프만 빨아요? 이거 강화 안 시키고 이거 강화 안 시키고? 버프만? 오케이 오케이 근데 무게가 되나? 보자 태양의 짓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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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능력치가 부족합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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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신앙이 16이 되었는데 모잘라요 그래도 쓸 수 있나? 아 아 잠시만 이거를 에이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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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손으로 잡고 버프요 아 이거 아스트라거 안됨 능력치가 쪼달려서 안됩니다 예아 에이야디야 에이야디야 에이야디가 그거 쓰고 닥터 튼지에서